왜 이렇게 늦었어? 일 있어서. 아빠는 왜 여태 안 주무시고요? 그냥? 설아야, 너 안색이 왜 그래? 아니라고 그래도 준상 씨가 결혼 때문에 마음 쓰고 있는 거지? 아니에요. 그 일은 내가 준상 씨한테 미안한 거고 다른 일 때문에 그래.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데? 가족이 없으세요? 돌봐주지도 못했는데. 이제 와서 찾아봤자 평등 애비 챙김치라는 것밖에 더 있네. 일 없어요. 그렇게 아득바득 살 이유도 없고. 아들. 아, 예, 아버지. 아니, 무슨 일이야. 설아한테 들었다. 아버지 찾았다면서. 아, 아직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. 아, 그 중요한 걸 왜 말을 안 해? 아직 찾은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인지 확인한 것도 아니니까요. 둔화 일도 있는데 마음 쓰실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. 별소리를 다 한다. 둔화가 아무리 걱정해도 이건 아들 일인데 나한테는 매일반이지. 걱정돼서 못 자고 있는 거야? 계속 눈앞에서 놓쳤다는 생각에 속상해서요.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데 찾아지겠지. 그래야 되는 일이고. 아버지라면 꼭 만난다. 만났으면 만나. 걱정 마, 걱정 마, 응? 아이고, 참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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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